안녕하세요 리뷰블TV 푸드안탄의 비디오 찍는 아저씨 비대위원입니다 오늘 리뷰할거는 카프리선 아시죠 다들 과체 음료 시원한게 아주 여름에 더 인기가 많지만 시원한게 땡겨가지고 주스 스타일로 좀 탄산음료가 입에 좀 맞지 않아가지고 이런 주스 같은거 한번 구해봤습니다 오렌지 농축과즙이 1.1% 고용분 함량 60.5% 망고 퓨레 1.4% 농축과즙하고 해가지고 200ml 그 다음에 60칼로리 비타민C가 풍부한 30mg 200ml 짜리입니다 해가지고 여기 빨대로 딱 꽂아먹는 그런 제품이구요 의외로 굉장히 시원해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이게 용기가 약간 뭐라 그래야 돼 은박 스타일 그런 느낌이라가지고 요거는 오렌지하고 망고하고 두개가지가 섞어 있으니까 상큼한 오렌지 맛과 달콤한 망고가 만나서 어떻게 카프리선의 맛에 담았는지 한번 오렌지 망고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성분이 뭐 나쁘게 이렇게 들어가 있는게 이렇게 없기 때문에 아이들 뭐 그냥 하나씩 주기에도 괜찮은 그런 주스 음료다 과체 음료다 라고 생각하시고 맛보시면 될 것 같고 외로 딱 이렇게 스트로우를 딱 이렇게 꽂아주면 돼 짠 이런식으로 짠 해가지고 먹으면은 아주 그냥 시원한 음 음 깔끔하고 개운한 그런 시원한 그런 느낌 그런 오렌지 맛에 망고의 그 목으로 넘어갈 때 그 달콤함이 아주 적절하게 잘 담아진 그런 카프리선 오렌지 망고인 것 같아요 두가지 맛을 한번에 이렇게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느낌의 음료가 아닌가 여러분들도 한번 기회 내시면 맛보시길 바라겠어요 이게 조금 뭐 이렇게 한 박스로 이렇게 또 팔고 또 다양한 맛들이 카프리선으로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자신한테 맞는 그런 과일 선택해서 맛보시면 아주 시원하고 또 활기찬 하루 이렇게 커피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좀 이렇게 깔끔한 주스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렇게 텁텁하거나 그런 제품이 아니야 카프리선은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깔끔하게 지킬 수 있는 그런 주스 생각나시면 한번 카프리선 오렌지 망고도 한번 맛보시고 또 다양한 카프리선을 맛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리비빌TV 푸드한테나의 비디오징운 아저씨 비디아였구요 매콤한 하루 상큼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이것도 그런대로 아주 그냥 너무 쉬지도 않고 아주 딱 좋네 역시 카프리선이야 시원하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